그리고 이제 LG화학 분할 소식에 시끌시끌 했습니다. 오늘은 반등이 좀 나오고 주주들 잠재우기에 나섰는데 이게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어제 엄청난 투매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게 무슨 주주같이 재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게 주가 내려가는 그런 기폭제예요? 아니면 기회가 돼요? 지금 기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 때문에 잘 올라가던 시장에서 심지어 이제 LG화학은 나는 배터리를 보고 샀는데 그 배터리 부분만 쏙 빼간다고 하면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나는 배터리 회사에 갔는데 이 회사가 이제 결국엔 페트병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유도 있고 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샀는데 방탄소년단 멤버들 다 나가는 건 아니냐 이런 비유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LG그룹에서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뭔가 대책도 나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고점 권역에 있는 LG화학 뿐만 아니라 고점 권역에 있는 100%,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할 빌미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히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 해도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 기존 주주들이 IPO로 올라가는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의 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해서 투매가 일어나고 이 240% 이상 올라간 부분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들로도 해석이 됩니다. 당분간은 일시적인 조정들이 이어질 수도 있지만 수급상 바라보면 이 조정을 통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외국인 수급들을 한번 보셔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신 기존 주주분들께는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새로이 상장되는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70%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G화학의 신설법인 모 회사가 70% 이상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가치 우리 지켜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만큼 그리고 LG화학이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150조 원 이상 확보를 했고 2024년까지 매출 30조 원 이상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함께 좀 힘내서 버텨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부분들도 목표가 100만 원 이상의 보고서들을 수두룩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잘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